중립국 기조를 유지하던 스위스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중국 자체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원래는 중국과 사이가 좋았던 스위스가 더는 중국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손절한 것이라고 하죠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독자적인 노선을 타며 중국을 가까이 하던 스위스가 돌연 태도를 바꾸게 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스위스의 변화와 한국으로 선회한 스위스의 친한 행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행동에 우리도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의 스위시오 국장은 현지 매체 노이의 취루어 차이둥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 이후의 제재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현지 언론 매체를 통해 스위스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것인데요 그동안 중립 노선을 지켜왔던 스위스의 행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보다 파급이 더 클 것 스위스는 본격적인 중국 제재를 예고하면서 더 나아가 중국산 물품 수입 전면 금지까지도 갈 수 있다고 선언 이미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만약 중국이 선을 넘기라도 하면 스위스는 유럽 국가들과 함께 발을 맞춰 중국 탄압에 나설 것이라는 말을 꺼낸 것이죠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교장관 및 대통령은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스위스에 위치한 글로벌 제약회사의 비밀을 중국인들이 훔치려고 들자 이전과는 달리 이들을 추방하는 결정을 내리며 단호한 모습을 드러냈죠 더러운 중국인들 때문에 스위스가 혼란스러워졌다고 말하며 그동안 중국인들에 대해 너그러웠던 스위스가 태도를 확 바꾼 것입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던 스위스가 돌연 유럽과 미국의 편을 든 것인데요 사실 이미 조짐은 올해 3월부터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면서 유럽 전역이 우크라이나 지지 선언을 하는 것에 스위스도 이례적으로 동참하면서 주변국들의 놀라움을 샀었습니다 프랑스나 이달리아 등 주변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철저하게 중립 노선을 지키며 사태에 개입하지 않던 스위스가 보인 이례적인 행동에 많은 이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심지어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놀란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자국에 보유한 올리가르히의 자산들은 물론이고 푸틴의 비밀 자금까지 동결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EU에 대로 제재 동참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스위스 물자를 러시아에 수출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이냐치오 카시스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특수한 조치들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 스위스가 이번 제재에 참여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임을 강조하며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스위스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국제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병합대는 움직이지 않았던 스위스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중립국 노선을 벌인 것은 이제 더는 중립으로는 어떠한 이득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소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으나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군대를 움직여 침공했을 때 이러한 중립 노선은 화로 돌아왔죠 특히 나토를 비롯한 유럽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물자를 보내는 선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스위스 내에서 많은 변화가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다른 국가가 스위스를 침공할 경우 유럽연합은 스위스를 돕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하죠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등 신냉전의 주축으로 비상하는 국가들에 대해 스위스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도 변화의 요소였습니다 취리히 연방공대 안보연구센터와 군사학교가 스위스 국민을 상대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대 서양조약기구나토와 긴밀한 협력을 하자는 의견이 52%가 나왔죠 그동안 중립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였던 스위스 국민들조차 중립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을 산 것이죠 하지만 중국에 대한 금수조치 및 경제 제재는 이러한 스위스의 변화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스위스 은행의 중요 고객으로 중국이 급부상한 가운데 자칫하면 주요 고객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고위급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백만장자들의 어두운 비밀자금을 모조리 빨아들인 스위스 은행은 이번 결정이 초래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단호히 내친 것인데요 신리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스위스의 단호한 결정에는 중국이 스위스에 저지른 만행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스위스 조차 중국의 행동에는 두 손을 다 들었기 때문이죠 원래 스위스는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던 국가였습니다 유럽에서 신장 위구르의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을 때도 중립 유지에 나섰던 국가였죠 작년 5월에는 유럽 국가가 모두 불참한 가운데 유일하게 스위스가 하이난성 하이코우시에 열린 중국 국제소비재 박람회의 특별귀빈국으로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르나르디노 레가존이 주중 스위스 대사는 우리는 중국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였죠 스위스 내에서도 인권 문제에 대해 반발 여론이 있었지만 중국과의 경제관계와 스위스의 이익 차원에서 감수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독자적인 중국 정책을 밀고 나갔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중국에 대해 반감이 치솟을 때도 중국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이러한 좋은 시기는 중국의 행동 때문에 끝났는데요 시작은 중국이 스위스의 풍경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던 일입니다 한국의 김치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중국에서 스위스의 풍경을 중국의 풍경이라고 속이면서 문제가 불거졌죠 스위스의 풍경을 중국의 것이라고 둔갑하면서 중국으로 오라는 메시지에 스위스인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스위스가 개발하고 독점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스위스 명품 시계들을 중국에서 베끼는 것도 모자라 짝퉁 상품으로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 것에서 분노했죠 대사관을 통해 공식 항의를 했어도 중국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정점이 바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중국 매체는 스위스 생물학자가 논평한 글을 인용해 코로나 기원 연구에 정치가 개입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월슨 에드워즈라는 인물은 코로나 기원 조사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이야기했죠 WHO는 서구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고 중국은 이러한 정치 역학에서 피해자의 위치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월슨 에드워즈라는 스위스 생물학자는 가공의 인물로 스위스 대사관에서 허구의 인물이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 언론이 언론 조작을 하려고 한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소속 피에르 알랭 엘칭어 대변인은 중국 신문의 잘못된 논평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러한 조작은 양국에 있어 어떠한 득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언론은 이러한 의견을 묵살했죠 월슨 에드워즈라는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스위스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린 것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중국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죠 게다가 이를 빌미로 중국이 스위스와의 FTA까지 거부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습니다 2013년 스위스와 중국은 첫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협력을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FTA 갱신을 거부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스위스가 인위적인 간섭을 중단하고 중국과 협력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최근 반 러시아 행보는 물론이고 중국과 대림되는 언행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했죠 중국의 이번 행동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스위스 길들이기라며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는 스위스를 압박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건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까지 인권 문제는 물론이고 러시아와의 협력도 눈감던 스위스는 중국의 속 좁은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 이득 때문에 문제를 덮고 있었던 스위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중국을 모른 척할 필요가 없어진 셈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을 향해 본격 제재에 나서며 강한 압박에 들어간 것이죠 오히려 중국인들이 스위스 은행에 축적한 비자금을 무기로 중국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고위관리들의 비자금을 무기로 동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기며 중국을 역으로 압박한 것이죠 2018년 스위스 연방세무관리국은 일부 국가의 세무당국에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 공산당의 비밀계좌를 미국에게 오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공개되면 안 되는 비밀정보였기에 스위스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제재를 피해 스위스로 몰려가는 마당에 스위스가 본격적으로 중국 기업 제재에 나서면서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커다제조, 닝보산산, 지이엠, 거시안가오커 등 주요 중국 기업들이 스위스 취리히 증권거래소에 해외주식 예탁증서지대할 거래를 시작하며 망 유럽 자본시장에 진출했기에 스위스의 강경한 대처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숨막히게 할 수 있는 상황 중국은 스위스 대사를 불러 조치 완화는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분노한 스위스는 조치를 돌릴 생각이 없다고 하죠 이런 중국과는 다르게 스위스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중국과 거리를 두고 한국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년 스위스와 중국 대사의 만남 자리에서 베르나르디노 레가조니 주중 스위스 대사는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스위스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는데요 레가조니 대사는 한반도 정세에 스위스는 매우 주목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스위스가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중국 대사와의 자리에서 한국을 언급할 정도로 스위스는 한국에 대해 살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소미아는 물론이고 경제 협력까지도 나서겠다고 밝힌 스위스는 중국 대신 한국을 동아시아 주요 파트너로 삼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 일변도 전략에서 한국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스위스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더 이상 스위스가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몇 달 전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를 지원받아 러시아의 점령지를 하나하나 탈환하는 성과를 내면서 이전과는 다른 희망이 보이는 상황인데요 하이마스는 어떤 종류의 로켓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0km 수준의 장거리 사격이 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의 최첨단 감청 장비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로 러시아 측의 탄약고를 비롯한 군수 물자, 저장고 혹은 전략 자산을 감춰놓은 곳을 정밀 타격하여 러시아군의 보급 나이는 완전히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 개전 이후 사상 최대의 영토 탈환을 이뤄내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개전 초기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각광을 받았지만 현재는 하이마스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상황인데요 특히 제블린을 이용해 러시아군의 탱크 절반은 가동 불능 상태가 되고 나머지 절반은 우크라이나 측이 노획하여 러시아군은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T-62 전차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T-62 전차는 이름 그대로 1962년도부터 실전에 투입된 유물에 가까운 전차입니다 이런 구식 무기까지 꺼내 들었다는 건 그만큼 러시아의 군수 물자 보급이 어려울 뿐더러 군사 장비 생산 속도가 손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술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정 열쇠에 밀리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과 전면 대결을 최대한 피하고 원거리에서 드론을 띄워 러시아군의 병력과 장비를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통해 압도적인 교전비를 쌓아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감정 정보도 도움이 되었지만 실제 전장에서의 드론 효율성이 명백하게 입증되면서 현대전의 미래는 드론에 달렸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크게 당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더욱 까다로운 드론을 들여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란의 카미카제 드론입니다 중동에서 유일무이한 패권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이란은 몇 년 전부터 공개적인 핵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왔고 그 결과 이전부터 사용하던 서방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지 못해 군사력 발전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특히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친서방국이던 이란은 F-5 프리덤 파이터부터 F-14 톰캣 전투기 등 미국산 전투기가 주류를 이뤘고 미제 수송기와 VIP 전용기부터 상당수의 헬기까지 미국산이었는데다 장비의 수명이 다해도 대체제가 없어 지금도 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육군이 운용 중인 탱크의 500대가 미국산이며 이를 메꾸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제 방산 장비를 도입하고 있지만 중동에서 이란과 경쟁하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이 미국제 최신 최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군사적 열쇠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전통적인 군사 장비로 승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란은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면서 국방 노선을 바꿨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을 핵 개발을 완료하는 것과 공격용 무인기와 드론을 적극 활용해 방산 장비의 열쇠를 뒤집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카미카제 드론인데요 기존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이던 드론은 주로 정차령으로 사용되면서 러시아군의 전략 자산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가벼운 무장으로 매복해 있는 적과 군사 장비를 타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이란의 카미카제 드론, 일명 샤헤드 드론은 전혀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핵심 전략 장비를 발견하면 위치를 보고하거나 분석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돌진하여 목표물을 가동 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이런 이란의 카미카제 샤헤드 드론의 성능에 감탄하며 대략 3000개 이상의 주문을 했고 이미 상당량의 샤헤드가 우크라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이마스에 크게 당한 러시아군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들떠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드론 투입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의 도시 탈환 소식이 추춤해지고 피해 소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이란의 샤헤드 드론은 5대에서 10대가 편대 비행을 하며 크기가 매우 작고 저공 비행을 하기에 방공 레이더의 인식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작전에 적극적으로 투입한 직후에 러시아의 천적으로 불리던 하이마스도 일부 타격을 받아 전투 불능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발전시설과 철도부터 고속도로까지 군수물자가 지나다니는 경로에 큰 타격을 입었고 특히 발전시설이 공격받아 우크라이나 국가전력망의 3분의 1가량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란은 이런 드론을 매달 8천기 이상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엔진과 날개부터 중요 부품들은 전부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군 당국에서 이란산 드론의 원가는 대략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사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다른 방어용 무기에 비해선 매우 매우 저렴합니다 특히 한번 출격하면 다시 복귀하지 않고 적 기지에 타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작전 반경이 다른 무인 항공기 UAV에 비해 2배 이상 깁니다 무려 100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대가 편대비행하면서 한 곳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전략으로 미국의 최첨단 정밀타격 크루즈 미사일인 토마호크 미사일과 비슷한 파괴력을 지닌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격 측면의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데요 토마호크 미사일은 평균 200만 달러 우리 돈 20억원 수준이지만 이란의 샤헤드 드론은 비싼 모델이 2만 달러 우리 된 2000만원 수준으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보다 100배나 저렴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구원자로 등장하며 대전차 미사일로 알려진 제블린 미사일은 의외로 드론을 조준하고 격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란의 무인 드론을 추적해 격추시킬 수 있지만 미사일 단가로 인한 가격 차이가 너무 나기에 교전비가 맞지 않아 쉽사리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블린 미사일이 한 발당 1억원 이상 하는 반면에 샤헤드 드론은 2000만원 수준입니다 기존의 1억원짜리 제블린으로 50억에서 100억짜리 전차를 잡아왔던 상황이기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차를 상대로 압도적인 교전비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매달 8000대씩 생산되는 벌대 같은 드론 때문에 매달 생산량이 150대밖에 안 되는 제블린 미사일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파죽지세로 전진하던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정체된 상태이며 우리보다 못한 유엔 안정보장 이사회 안보리에서 이란제 카미카제 드론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군에 카미카제 드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란을 더욱 강하게 제재하기 위한 방안에 착수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이란의 군수물자 공급계약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지난 9월 계약으로 3000대의 샤헤드 드론과 사거리 300km에서 700km에 달하는 이란산 단거리 탄도미사일 파테 110과 졸파가를 러시아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샤헤드 사용법을 전수하기 위해 러시아군의 무인기 작전을 지원할 교관과 기술인력을 파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기존의 서방세계는 우크라이나의 군수물자를 지원하며 도와주고 있지만 러시아에 도움을 주는 이란을 어떤 명분으로 제재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2015년 유엔 안보리에서 의결된 2231회 이란의 핵개발 제재 결의안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란이 핵개발을 진행하자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마저 나서서 이란을 제재하는 방안에 서명한 적이 있기에 이번에 이란의 러시아를 향한 군수물자 수출은 이란 제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을 주도로 상임이사국들과 유럽연합은 이란을 제재하기 위한 카드로 한국의 동결자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당시 이란은 서방과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공동계획 JCPOA에서 탈퇴했는데요 그 순간 트럼프 행정부에선 이란의 해외자금을 전부 동결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는 한국의 동결자금으로 무려 70억 달러 우리 돈 10조 1천억 원이 넘는데요 이란이 전 세계에 묶인 120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서방 국가들이 이란 측에게 국제적 합의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위반한다면 한국에 묶인 동결자금을 해제해 주지 않겠다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묶여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국제 제재가 있기 직전인 2017년엔 한국의 원유 수입 비중에서 이란산 석유가 차지하는 순위는 3위를 기록하는 등 이란에게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었습니다 특히 원유 상태의 석유를 정제하여 휘발유 디젤 항공유 등 고품질의 정제율을 생산하는 한국은 3대 유종에 비해 낮은 품질의 이란산 원유를 저렴하게 수입해 고부가 같이 정제유로 정류 과정을 거친 뒤 전 세계에 수출하며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이 석유 화학 분야에 강점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자금이 막혀버린 이란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동결 자금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핵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 또는 감축하겠다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언제나 말뿐인 상황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란 측은 핵 합의를 복귀할지 여부를 두고 미국과 상당한 공동 이해가지를 공유하고 있다며 동결 자금 해제에 진전이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번에 러시아를 향한 카미카제 드론 판매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출이 서방에게 포착되면서 동결 자금 해제에 커다란 걸림돌이 생기게 된 상황입니다 산유국인 이란은 다른 중동 국가들처럼 풍요롭지 못하고 커다란 경제적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재로 인해 경제가 완전히 고립되어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수준에 놓였는데요 특히 가전제품과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서 자급자족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한국산 생활 필수품의 부재는 이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이 제재를 받기 이전까지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듯 한국산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등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란이 지금처럼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동결자금 해제는 커녕 제재가 계속되어 이란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역대급 활약상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동안 소강상태가 이어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시금 전운이 짙어지자 다시 한국 방산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그런 와중에 미국 싱크탱크에서 세계 전쟁의 해결책으로 한국을 제안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데 과연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세계적 군비 확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폴란드를 필두로 한 전세계방산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존재감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의 KE와 K9, FA50 등 최대 40조원 규모의 수출액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국 방산의 무기들이 계속해서 수조원대의 추가 수주에 성공하는 등 전례 없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조용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한국의 방산에 또다시 엄청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작년에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KAI, 현대로템의 매출은 폴란드로부터 수주 잭팟이 터지면서 최대 1조원 이상 증가하는 쾌거를 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우디 등으로부터 조단이의 방산 수출이 잇따라 확정되면서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CNN 등 외신들은 한국 방산이 고도 성장의 본 궤도에 올랐다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라크와 사우디의 국방 당국자들이 연이어 방한의 국산 헬기 수리온과 KF-21, 도산 안창호함 등의 운용 상황을 둘러본 것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이렇듯 최근 한국 무기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전례 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선 영상에서 한국의 유럽 방산 시장 진출로 인해 독일이 크게 망신을 당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과거 전차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의 자존심을 제대로 구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이 방산이 더욱 더 주목받게 됐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KE에 흠뻑 빠진 폴란드 등 전 세계 각국의 한국산 전차에 대한 러브콜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산 포탄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독일 현지에서는 대한민국의 최대 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으로 바로 이 돈으로 한국으로부터 포탄 구매를 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사실 독일은 과거의 영광으로 인해 한국에게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 버티고 있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부터 포탄을 대규모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제대로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올해 독일은 우크라이나에게 10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었는데 대부분 포탄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나머지를 공급할 여력이 없어 난처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게 포탄 18만발 이상을 공급해야 하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시 전운이 감돌면서 결국엔 한국으로부터 포탄을 대규모 도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는 현재로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대규모 포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으로 독일은 이번에 한국 방산을 인정해야만 하는 진 땀 빼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산 105mm 포탄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작년 하반기부터 우크라이나의 열쇠로 돌아선 가운데 포병 화력이 부족해 위기 상황인 우크라이나의 가장 필요한 무기 체계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막강한 화력 특히 포병 전력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반격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155mm 포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국이 절대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면한 포탄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105mm 포탄이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속 전문가인 미 해병대 예비역 대령인 마크 켄시언 선임 고문과 크리스 H, 박 연구원이 이런 주장을 강력히 어필해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켄시언 고문은 CSIS 홈페이지에 한국산 105mm 포탄이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기고문을 올리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이 한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미 행정부가 한국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30만 발 이상을 보냈다며 점점 줄어드는 재고로 인해 미국이 한국에게 탄약을 다시 도움 요청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한국이 최종 사용자는 미군이라는 조건 하에 미국에 포탄을 공급함으로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앞서 한국은 2022년 말 155mm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했고 이듬해 3월엔 같은 국영의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미국에 제공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산 105mm 포탄을 우회해 지원한 건데 우크라이나의 탄약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상자의 80% 가량이 포 사격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그만큼 포탄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1207km 전선에서 47만여 명의 러시아군과 대치 중인데요 해당 전선에 우크라이나가 배치한 포는 모두 350문에 불과한데 특히나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쏠 수 있는 포탄 수가 2000발밖에 안 돼 상황이 심각합니다 반면에 러시아군이 배치한 야포 수는 4000문 이상으로 하루에 1만 발 가량을 발사하고 있어 단순 비교만 해도 러시아군은 하루에 5배나 더 많은 포탄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유지에 매달 최소 75000발의 포탄이 필요한 반면 러시아는 월 30만발 이상을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소모전 양상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특히나 안정적인 포탄 수급이 중요한데 더 많이 쏠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300만발의 비축탄과 별도로 북한으로부터 152mm 122mm 등 100만발 이상의 포탄을 넘겨받아 실전에 사용 중인데 반해 우크라이나 탄약 상황은 한국이 나서지 않으면 정말 처참합니다 개전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각종 포탄 규모가 300만발 이상으로 파악됐지만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데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크라에 제공할 포탄의 일시적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실제로 미국은 현재 3만발 수준인 월탄 포탄 생산량을 내년까지 10만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써 포탄 공백기를 메워줄 국가가 한국밖에는 답이 없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CSIS 역시 미국의 포탄 증산이 이뤄질 때까지 한국산 105mm 포탄이 개필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북한의 안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포탄의 필수 보유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산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모두 견인포 중심으로 105mm 견인포를 인도받은 한국이 현재 보유한 관련 탑만 해도 340만 발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CSIS는 105mm 포탄은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는 것과 호환 가능하다며 한국에 포탄을 빌려주는 건 대한민국의 국방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우리 군이 쓰는 곡사포의 30% 이하가 105mm 포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대는 K-9과 같은 155mm 자주포를 쓰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기에 105mm 포탄에 대한 의존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CSIS는 한국에 105mm 포탄을 대량 사용하고 현재 미국이 생산 중인 155mm 155mm 포탄으로 채워 넣겠다고 미국이 제안하면 한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은 한국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꾸준한 기술 개발과 함께 무기체계 생산을 멈추지 않으면서 언제든 군수지원이 가능한 그야말로 해결사로 우뚝 섰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최적의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첫 해외 방산거점 구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첫 단계로 폴란드에 아엔드 디센터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데 이를 계기로 메이드인 나토 전략을 급속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정부와 폴란드 현지에 방산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한화에어로의 해외 첫 아엔드 디센터로 앞으로 생산체계까지 갖춘 방산거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폴란드에 알디센터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를 준비 중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가야 수출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엔드 디센터 착공 시기와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폴란드 측과의 협의가 남아있는 상태로 일단 여기서 만들 품목은 K9 자주포와 레드백 등 지상무기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정부 측과 폴란드 현지 생산공장 건설에 대해서도 협상 중에 있는데 이는 모두 한화가 새롭게 추진하는 메이드인 나토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최근 폴란드와 수출이행계약 협상을 얘기 중인 천무 역시 폴란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메이드인 나토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폴란드 말고도 다른 나라 시장을 겨냥한 추가 수주전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의 강대한 미래와 끝없는 자주국방을 위하여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전투기가 실전기체 생산 승인 허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생산량 증가에 관한 KF-21 추가 생산 협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실전 전투 비행은 시제 비행과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그래서 실제 모습은 전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시제 비행과는 달랐던 특이 사항만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현재 고품질의 실전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종석 프로그램이 KF-21 전용 실전 시뮬레이터인 실제 전투기 콕핏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한 조종석에서 실전 기체의 특성을 몸에 먼저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파일럿이 조종석에서 내리는 모든 명령을 아이언버드 비행모사 장치에 전달해 기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전부 측정할 수 있습니다 KF-21의 개발은 거의 2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고 그중에 실전 기체용 아이언버드 개발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항공기란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고 당연하게도 이런 기술이 모두 들어가 있는 아이언버드는 해외 기술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물론 10여개의 협력 업체들이 힘을 모아야 했는데 국내 최초 개발이라 자료를 찾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개발된 KF-21의 아이언버드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한 지상 및 비행상황 모사 결합 모사 실시간 데이터 획득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조차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개발을 완료한 것이 한껏 고무적입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성능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스텔스 전투기의 RCS 수치와 잡음 속에서 희미한 신호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게 가능한 차세대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다고 자신있게 밝혔으며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반도체 출력을 최대로 높여 미세하게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신감도를 최대로 높여 잡음 속에 섞여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KF-21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국내 생산과 국내 개량인데요 그리고 유용성이 이번 무장 탑재 수납 전기 시험에서 마침내 증명된 셈입니다 이번 실전 기체의 생산은 KF-21의 실전기를 만든 엔진이 어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KF-21 전용 HQS 아이언버드를 만든 비행시험 제어팀의 노력 역시 크게 보상받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KF-21은 앞으로도 무장타격 비행에 달하는 실제 작전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전 기체 제작 과정을 순조롭게 마쳤고 점점 속도 고도를 높이고 다양한 성능을 실험하여 2026년에는 본격적인 공군 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강대국들의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 이 수십 년 동안 셀 수 없는 기술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제는 강대국들의 바로 앞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저력을 알아본 세계 각국 역시도 한국 무기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이미 KF-21의 실전 기체 생산이 성공한 직후 카이는 동남아와 유럽에 이어 미국에까지 FA-50의 수출을 성사시키며 고등 훈련기 시장에 서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도 국산 항공기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항공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태극기를 단 KF-21이 양산되게 되면 한국산 전투기는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까지 진행된 KF-21의 시제기 비행은 한국이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에 성공한 세계 8번째 나라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사무기 연구진들이 마침내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절대 수출 금지 라고 입을 모은 KF-21 전투기의 핵심 최첨단 방산 기술을 최근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해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산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길이 합법적으로 열렸다며 드디어 미국의 족쇄에서 풀려나 우리나라 마음대로 KF-21 전투기 수출까지 최종적으로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외신들 특히 중동 언론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여러 국가들이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협력한다고 공식적으로 나선 가운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으다면 미국 정부의 항전 장비 수출 금지 였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KF-21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율이 90%를 넘어감에 따라 미국 역시 더 이상 한국의 무기 수출에 테르를 걸 수 없게 된 것인데요 한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남 사천에서 날아올라 200노트의 속도로 30분가량 비행한 KF-21의 8호기 영상이 공개되자 영상에 담겼던 의외의 모습이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장거리 미사일 등 무장창을 탑재하지 않은 채로 날고 떴다는 것이 화제가 된 것인데 무장 탑재는 말 그대로 항공기의 작전용으로 직접 쓰이는 장비라서 공중에 뜨고 나면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기체 내로 접어서 수납하는 것 이 블록 3 방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KF-21 전투기는 6호기부터 수차례 무장 탑재를 접었다 폈다 하는 시험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무장 탑재를 수납하는 것은 생각외로 쉽지 않은 일인데요 무장 탑재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 충격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구성되고 이 때문에 의외로 크고 무거워서 비행기 무게에서 5%나 차지합니다 이렇다 보니 공중에서 랜딩기어를 수납하는 경우 자칫 기체 내 공기 흡입 과정에서 와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카이와 시험비행 파일럿들 은 마치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무장 탑재의 수납과 전개를 여러 번 반복하는 모습을 선보인 것이죠 이렇게 와류 현상을 컨트롤하면서 랜딩기어를 여러 번 가동시킨 것은 전투기 엔진 개통의 안정성 역시 상당하게 입증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카이와 안파일럿은 이미 무장 탑재 실험이 성공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상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한 연습 비행과 실제 비행 이거에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안소령은 지상에서 평소에 하던 연습 비행과 실제 비행을 통해 무장 탑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느낀 비행조정 특성이 매우 흡사했으며 실전 비행 때가 더 느낌이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A사 레이더와 저피 타망체 레이더 기술까지 더욱 발전하는 KF-21 전투기의 레이더 기술들 과거 국방산업 발전협의회는 6세대급 전투기를 위하여 미래 군사기술 확보를 위해 엑스밴드 질화갈륨 반도체 집적회로 국산화를 완료하기로 결정했으며 불과 1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과 기록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 또한 앞서 말했던 최첨단 헬멧은 KF-21의 성능뿐만 아니라 KF-21 파일럿을 위한 조종사 전용 헬멧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역시도 실제 비행과 다름없는 방식을 통해 KF-21 전투기의 실전 기체의 배치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소총을 자체 생산한 지 딱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후 필리핀에 M16 탄환을 판매했고 방산 수출이 시작된 지도 48년이 됐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 방산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황금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에 124억 달러 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한해 2030억 달러 수준이던 전체 방산 수출액은 173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도 8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폴란드 무기 수출은 올해 220억 달러 이상의 2차분 계약이 예정돼 있었지만 연내 계약 체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 조달 뿐 아니라 폴란드 정권 교체가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현재 법과 정의당이 이끄는 중인데 지난해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면서 특별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연합은 이를 과도한 지출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올해 국방비 약 30조 원과 비교해 계약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케이전차 케이저주포 FA-50 경공격기 천모 등의 기본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대로템 현대로템 등이 총 17조 원 규모 1차 무기 공급 실행 계약을 맺었고 올해 상반기 예정돼 있던 2차 계약 규모는 30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구성되면 진행 중인 무기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과거 정권이 교체됐을 때 기존 무기 계약을 취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돼 있어 전 정권이 주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한 법과정의당은 이듬해 유럽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로부터 35억 달러의 군용 헬리콥터 50대를 사기로 한 계약을 파기해 에어버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야권 연합을 이끈 투스크 전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나토의 동쪽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야당은 비용 지출이 큰 국방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공언 중입니다 외신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차기 폴란드 정부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감당할 수 있느냐 는 문제라면서 마냥 무기 계약 협상이 어려워지면 국방 분야를 넘어 양국 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라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이나 독일이 당장 폴란드 무기 수요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새로 교체된 폴란드 정부와 잘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총선에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은 34%를 득표해 제1당이 됐지만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대신 연립정부 구성을 결의한 시민연합 등이 득표율 53.7%를 확보해 8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게 됐습니다 법과정의당은 권위주의를 강화하면서 유럽연합과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반면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을 지낸 투스크가 이끄는 야권연합은 친 EU노선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시민연합 당대표는 벌써부터 한국무기 수입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전투기인 FA-50을 구입하는 것은 기술 매개 변수와 작전 능력에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승무원 훈련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습니다 폴란드는 M-346 기반으로 한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여러 기관의 수년간의 노력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한국 전투기 구매는 이런 훈련 시스템에도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기존 플랫폼은 F-16 및 유로파이터 타이푼 조종사 훈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리우시 장관은 한국에서 8명의 조종사가 FA-50GF 전투기 훈련을 받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20명 이상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FA-50의 작전 능력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 F-21을 격추시켜 공중전 능력을 입증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공군이 FA-50으로 F-21을 격추한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야당의 의구심에도 최근 FA-50 인도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90호기를 받았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5월 연말까지 수출형 FA-50GF-12기가 납품될 예정이고 나머지 36기는 성능을 개량해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폴란드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인도를 진행해 왔고 막상 폴란드에 도착한 무기의 성능 또한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야당의 태도도 무조건 반대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시에모니아크 하원의원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동맹국들이 폴란드를 예측할 수 없는 국가로 보기를 원치 않아 어떤 군비 계약도 취소하지 않을 것 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정권의 책임자들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야당과의 소통도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고 현재 세계 야당 연합의 유력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입니다 현대로템과 체결한 케이전차 구매계약의 구속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구매계약을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에모니아크 의원은 군대 양성 계획도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가 계획한 30만 명 규모의 군대 양성 계획은 비현실적이며 인구 통계학적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 22만 명 규모의 15만 명의 전문 병력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군사 인력은 18만 6천명 정도입니다 이 같은 발언에 마리우시 장관은 군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곧 폴란드 안보 저하를 의미한다고 반박하는 중입니다 한편 나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인 80%는 국방비 지출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올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9% 늘렸습니다 지난해 국방비는 2.4% 에 그쳤는데 1년 사이 1.5% 가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앞다퉈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추세입니다 러우 전쟁뿐 아니라 중국의 대만 위협 미중 갈등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터져 안보 이슈가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조약에서 공식 탈퇴했다고 밝히며 나토의 확장정책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이 일에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비준도 취소하며 소련 시절인 1990년 이후 처음으로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 텄습니다 이런 상황에 프랑스는 향후 7년간 국방예산을 과거 7년 대비 36% 증가한 4000억 유로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나토 국가들도 자주 국방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무기 원조를 위해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전세계 국가들이 책정한 무기 획등 예산은 올해 6800억 달러로 2년 전 대비 24% 증가했고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방산업계는 30여 년 만에 빅뱅의 시대를 맞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차 강국 독일 라인 메탈은 그동안 공장을 놀리고 있다가 뒤늦게 재가동을 위한 설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한국에게도 기회인데 꾸준히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춰왔기에 가장 높은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화력 등 주요 무기에서 경쟁력을 갖춰 수출이 크게 늘고 있으며 해군 공군용 무기도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주요 무기체계 70여 종 가운데 30여 종은 미국의 90%까지 따라 잡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방산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막대합니다 국방력은 그 나라 기술력의 총합으로 표현되는데 한국이 방산 사강에 진입할 경우 고용 효과는 현재 3만 5천명에서 6만 8천명으로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새 정권도 금융 문제만 조달된다면 한국과 계약을 이행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무기를 1, 2차에 나눠 구입하기로 하면서 80% 수준의 금융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1차 12조원 2차 때 24조원 등 약 36조원의 신용 공여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제방산 거래 관행을 보면 폴란드의 요구가 무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무기 거래에서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구매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파이낸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도 실전 배치 후 수출이 신통치 않아 저주받은 전투기라는 오명을 썼는데 그 후 적극적인 파이낸싱 정책을 도입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2021년 이집트의 라팔 30대를 5조 3천억원에 판매하면서 대금의 85%를 장기 대출해 주기도 했습니다 스웨덴도 브라질의 사부 그리펜 전투기 36대를 수출하면서 총 50억 달러의 파이낸싱을 지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개발도상국의 무기를 판매하면서 차관급 저금리로 통상 25년 장기 대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방사는 모든 수요처가 국가로 한정된 특수성을 안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워낙 커 국제계약시 반대급부를 명문화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기술이전 군사훈련 현지생산 등 절충교역이 그것입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에도 기술이전과 현지생산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수은의 수출금융 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대출자에 대해 자기 자본 15조원의 40%인 6조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는데 1차 사업에서 5조원 가량을 제공해 대부분 소진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금을 최대 35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발의했으나 국회 일정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 폴란드 총선에서 친 유럽 성향의 야당연합이 승리하자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파이낸싱을 앞세워 한국 수출 물량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폴란드 국방 현대화를 위해 해외군사금융 지원 방식으로 2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국은 무상자금이나 대출을 이용해 각국 수요에 맞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국은 폴란드와 6조 5천억 원 상당이 차세대 방공체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도 다양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시중은행과 금융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6일 국방부는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폴란드 자금 대출 관련 각 사의 대출 여력과 적정 금리 등 세부적인 조건에 관해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각 금융기관들이 동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가 퍼지자 폴란드 언론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들이 막대한 대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폴란드가 탱크와 전투기 구매를 위해 조달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적정 한도와 금리를 찾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할 경우 78% 수준의 고금리 부담을 안게 되지만 이를 무역보험공사가 2차로 보증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하더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중입니다 폴란드의 국가신용등급은 S&P 기준 A로 우리나라 AA에 비해 4단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지금까지 체결한 무기거래 대금에 있어서는 잇니처럼 납부를 하지 않은 적이 없어 신뢰도는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차기 정부 또한 한국과의 기존 약속은 무조건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최선의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 무기 수출을 늘려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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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